멋진 거 보여주세요 멋진 거 못해 이거 이게 소준이 형이야 소준이 형 내가 헬기 입문할 때 제일 큰 크게 본 기체가 이건데 하하하하 할아버지가 그러게 이제 조심해야 돼 저거 이제 해기가 오래돼서 어 맞아 해기가 오래돼서 어디 안은 날라가? 붐떼 막 뽑히고 막 설마 저거 캐노피 바꾸고 확실히 잘 보이긴 하네 이래죠 배도다 잘 보여요 붐떼가 빈약해 보여 이거? 붐떼 원래 두꺼운데 이거 두꺼운 건 맞는데 머리가 하도 크니까 작아 보이네 짧고 짧고 얇아 보여 어 맞아 두꺼웠었는데 어 옛날에 엄청 두꺼웠어 대가리 왜 이렇게 크고 만들었어 거기 이거 푸드노 거잖아 이거 그 밸런스는 옛날 T렉 대가리 있잖아요 고개 잘 어울리지 그리고 저 가이드도 얇아져가지고 어 붐 서포터? 네 비약해졌어 뒤에가 나 이거 못하잖아 아까 그림을 그리기 반대쪽으로 하잖아 혹시 미대오빠랑 아니야 미대오빠랑 그림 못 그리잖아 두개 관계가 있구나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그래 인정해 메인보빠랑 연락해 메인보건만 연락해 early is the type of na polyplugs 오렌지 다리 same thing 길게 느껴져요? 어 길게 느껴져요 아버지는 그리고 ijk 배터리 차이를 토네이도 이빨에 돌려보면 아니겠습니까? 여기 풀이 많아가지고 돌이 어딨는지 안 보여 여기 괜찮아요? 그냥 내려다 아니야 저런 이유 봐 좋아 왜 하필은 거기 구덩이로 들어가냐 아무거나 냈 수 있다며